이제 부터는 실제 글자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표제 문자도 여덟자 중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에 호랑이가 등장된다는 것은 역시 그 호랑이의 믿음 특히 호랑이는 효자 효녀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 벌을 주고 혼을 내준다든가 하지만 아주 신성이 착한 근본적인 사람들은 절대 호랑이가 믿음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을 신자를 이렇게 인변을 호랑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또 글자를 보면 이것은 사실은 글자이기 전에 그림이죠 그림인데 이 자가 부끄러울 칫자입니다 부끄러울 칫자에 아마 어변성용 구름 아래에 여의주를 향하는 아직 용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승천하고 있는 이무기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물고기가 폭포를 뛰어오르면은 용이 된다는 어변성용 얘기와 그 다음에 모란 꽃 가지에 할미새가 앉아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래쪽에 네모진 상자를 몇 개 그려놨는데 이 상자들이 사실은 발이 달린 하나의 책을 쌓아 쟁이는 상자였었죠 이 자아를 부끄러울 칫자로 알고 있을 것은 핵심은 달 속에 토끼가 약방하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끄러울 칫자에서 수양매월이나 백세청풍이재비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백이숙제 청풍명월비를 세우는데 역시 달은 부끄러운 여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달을 표현한 것이 그래서 이 글자야말로 이것은 글자로 읽기보다는 그림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아가 부끄러울 칫자인데 용이 승천하는 내용을 그렸다든가 모란 꽃에 할미새가 앉아있다든가 했지만 가장 핵심은 아래쪽 부분에 네모진 책상자를 그렸고 역시 공부하는 선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달 속에 토끼가 등장되는데요 이 부끄러울 칫자에는 백이숙제의 청풍명월비가 그려지고 그 청풍명월의 백이숙제의 부끄러움을 가장 잘 아는 달 달 속의 토끼는 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달 속에 약방아를 찢는 토끼를 그려놓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그림이면서 부끄러울 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네모 박스 그러니까 아마 책 상자를 계속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에 모란 꽃을 꽂았습니다 핵심은 이 글자에 거북이가 등장한다는 거죠 아까 거북이는 예자에서 하도낙서 이야기에서 역시 낙수에서 거북이가 등장되었는데 그 거북이 등에 책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중국의 문자의 시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글자에서 보면 전체 그림이면서 여기에 먹으로 부분 밖에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자라고 하는 것을 하도낙서인 거북이가 등에 책을 짊어지고 나왔다 그러면 역시 여덟자 중에서 예자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걸 예자로 읽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화 속에 등장되는 이 문자도라는 것이 단순한 글자를 상징성을 충분하게 삽입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이런 글자처럼 아주 과도한 정말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기가 막힌 구도로 형성됐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효제 문자도 여덟자 중에서 초기에는 상당 부분 글자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 가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더 아주 다양화되었었고 그다음에 민중 대중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도식화되고 디자인화되었던 글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글자 중에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효재충신애의염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효자에는 역시 어변성룡의 물고기 잉어가 그려져 있고 역시 대쪽 같은 선비의 일편단신 죽순대나무가 들어가 있죠 제자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다짐하는 산행두나무 꽃을 그렸는데 사실은 산행두나무라는 게 정확하게 제품 풀명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모란 꽃과 비슷한 것을 그렸고 할미새를 그렸습니다 역시 충자에서는 충직한 선비의 상징을 대나무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새우라는 것은 조개와 새우를 합치면 화합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아마 여기에서 상징되는 것들은 임금님 앞에서 노 대신일수록 수염이 길고 그 다음에 항상 허리를 펴지 않고 숙이고 임금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상징으로 휘어진 새우와 긴 수염을 가진 새우를 입구자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신자에서도 같습니다 서왕모가 살던 집을 그려놓고 서왕모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흰기러기 아니면 청조를 간략하게 상징을 했던 것 같고 역시 A할 때 A에서는 하도낙서의 상징인 거북이가 등장되고요 예외와 의, 그 다음에 염치에 했었을 때는 그 염치의 대표적인 상징을 봉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황이 먹을 수 있는 죽실이 달리는 대나무를 중심으로 봉황을 그렸고요 역시 부끄러울 취자에서는 백세청풍 2제, G, B를 상징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비슷하게 생기면서 이 구도가 지역에 따라서 문자도의 형태나 내용의 상징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들과는 또 다른 그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믿을 신자에서 서왕모에게 역시 믿을 신자에서도 보면 요지연에 살고 있는 청조가 서왕모가 도착할 것이라는 기쁜 내용의 편지를 물고 내용을 이렇게 상상력으로 그렸고요 이 충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것들은 주로 안동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글자의 형태 그래서 이 민화는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가에 따라서 약간씩 느낌의 차이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경상도 안동 지역에서 유교문화의 핵심을 둔 효제도가 가장 아름다운 대부분 지역문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지금 이 블록 쌓기처럼 되어 있는 이 네모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고급스러운 책 갈피 내용들이었고 책을 이렇게 쌓아서 글자 형태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특징인데 비해서요 다음 보시는 이런 그림들은 강원도 지역에서 유행되었던 문자동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단순한 화제 내용들을 집어넣기도 했지만 대부분 글자 병풍 사용을 위쪽은 재례대에 사용된 유교의 영향 또 아래쪽은 어떤 행복과 복을 기원하는 가령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특히 강원도나 제주도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문자동이 크게 유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강원도 지역의 문자동인데 여기는 강촌이라는 낙관까지 있어서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강원도 지역 문자동의 형성인데 충신에이 사실은 그림만 좀 어눌하고 완벽한 대형태를 그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화제와 잘 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스타일의 문자동은 사실은 글자를 예서에서 정체로 쓰는 것과 또는 초서체로 흘려 쓰기도 했는데요 초서체로 흘려 썼지만은 이 내용은 충신 내용을 세우와 흰 기러기 그런데 이게 흰 기러기가 아니고 기러기를 나름대로 더 아름답게 훌륭하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충신이라는 내용을 초서 형태로 쓰는 문자동 또는 이런 문자동은 제주 지역에서 유행되었던 글자인데요 같은 충신을 보면 역시 충자의 대나무 잎과 용을 가지고 가운데 충자를 만들었고 밑에 새우와 조개를 가지고 마음적으로 화합을 하면은 신하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신자에도 믿을 신자 중에서 역시 서왕모 얘기가 계속 등장되고 있는데요 아마 서왕모에서 흰 기러기를 편지를 물고 오는 기러기들인데 제주도 문자동에서는 아주 특이한 게 기러기이지만 기러기의 형태를 삼각형이 계속 중복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아직 읽어내지 못하는 코드 중에 하나로 이 삼각형의 형태가 제주도의 민간신앙 또는 민중들 문화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충신인데 역시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그림으로 글자 속에 대부분 화제와 관계된 내용을 그리기도 했지만 제주도 문자동에서는 문자동 속의 내용들을 대부분 파도문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제주도 문자동의 특성 가운데 이런 폐암에서 새의 머리처럼 새의 입과 머리처럼 등장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문자동에서만 조두체 그러니까 새의 머리체를 활용해서 문자동 여덟자를 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가 감모 민화 속에서 지붕 처마가 삐죽하게 올라가고 단순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던 제각의 형태들이 많이 등장되는데요 그래서 이 효제 문자동 자체가 제대와 관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집 안에 제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제사에 사용되었던 실패, 신주와 같기도 한 이런 작은 제각들을 많이 등장되었고 또는 새나 아니면 연꽃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충신이지만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충자의 폐암이 새의 머리로 그래서 제주도 문자동을 우리는 조두체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믿을 신자에서 흰 기러기를 기러기는 기러기인데 역시 화제에서 얘기처럼 원본적인 그림 기러기보다는 나름대로 지역 작가들의 형태에 의해서 기러기를 그렸는데 목을 S자로 돌려서 그렸다든가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특성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각의 대문에는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꽃그림은 화병그림 또는 대문의 꽃을 그리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을 축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각을 간단하게 그려놓고 좌우에 연꽃이나 특수한 꽃을 그려놓은 병을 그렸습니다 역시 이 문자동은 다양하게 또는 집집마다 필요한 재래용의 글씨 병풍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래와 부모님을 제사를 잘 모셔주는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민중 대중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부모님의 제사를 잘 지내서 효와 충 또는 효를 돌아가신 후에도 잘 모셔야만이 후대들에게 복발이 전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병풍 글씨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제사를 모셔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주도 문자동의 특징 중에서는 3단법을 썼거나 아니면 2단법을 썼지만 아주 완벽한 도식화된 추상적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성충자의 모든 것을 파도문 또는 구름문으로 형성하면서 가끔씩 폐암의 새의 눈을 그려서 제주도 지역에서만 글자의 획이 조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새와 관계된 닭을 강조해서 크게 그려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던 문자도를 그렸던 사람들은 오로지 전해 내려오는 부모님에 대한 애의 재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릴까만 생각을 했었지 꼭 그림의 화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그림들이 나올 텐데요 역시 충신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이지만 이게 어느 것은 같은 전라남도 지역이지만은 그 작은 고울고울 사이마다 작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어서 그래서 문자도라는 게 민화 속에 참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해 볼 만한 아주 특별한 도식화된 디자인의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제주도 지역에서 충신에 관한 얘기고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단순 명료하면서도 깊은 화제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우리 민중 대중사회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문자 속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형태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또는 문자도를 그리는 붓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효제 문자도 여덟자 중에서 충신을 그렸지만 가죽 혁필로 그렸기 때문에 역시 글자의 흐름이 매우 유려하고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듯 하기도 하고 무언가 흑백의 논리랄지 비백의 논리랄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부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도구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역시 도구만 달라서 흑백으로 된 비백의 글씨이지만 핵심은 새우가 등장된다든가 새가 등장된다든가 아니면 서왕모에 편지를 물고 온 흰 기러기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기본 바탕은 같았었다 또 이 문자도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조도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그림 속에 그려낼까를 생각한 것인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용호로입니다 이것을 용호로 읽는다는 건 참 어렵겠죠 용자는 그런대로 용용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범호자는 그야말로 기발란 아이디어 착상이 아니면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씨가 귀, 눈, 입 역시 호랑이의 상징은 호랑이의 얼굴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용호를 아주 간략하게 그리면서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한 범호자입니다 우리 미나 속에 등장되는 문자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주 기발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렸는지 그러면서 기본적인 역시 용호는 기본 바탕이 대문에서 집안에 들어오는 오복을 불러들이고 기쁨을 맞아들이는 것은 용이었고 집안에 들어온 나쁜 귀신 잡신을 막아주는 호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나 속의 화조도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꽃과 새를 그리면서 글자 자체를 괴석처럼 괴석이 동물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용호 문자도로 등장되는 것 그 자체도 특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체도ESCO는 어떻게 prosecution은 나타나기도 하고 끝까지 봐주세요 한글자막 제 recomendary